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의 액시스 백이범입니다. 어제,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제입니다.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보통 예시문항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요. 저희는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는데 9월에 나온다, 10월에 나온다, 수능 직전에 나온다 그런 썰들이 시중에 돌았었는데 어제 기습적으로 예시문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회과학 국한으로는 한 20년 만에 가장 큰 수능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예비고1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통합과학의 예시문항 발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죠. 저 같은 강사들이나 또는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시문항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험의 어떤 시행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 가장 관심사는 사회과학을 함께 볼 거냐, 따로 볼 거냐 이건 뭐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시간은 몇 분을 줄 것이며 문항수는 몇 문항에 배점은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어떤 시행 규칙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통 예시문항이 발표될 때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의 형태로 발표가 돼요. 모의고사의 형태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문항수가 몇 문항이고 배점이 어떻고 시간을 몇 분 주겠다 또는 뭐 예전처럼 한 20년 전처럼 사회과학을 한 시간에 같이 볼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공개가 되니까 사실은 좀 속이 후련한데 어제는 문항의 형태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평가원이 예시문항을 발표해왔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거의 책자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책자 수준 설명의 자료집식으로 보통 예시문항을 던져만 줬어요. 이렇게 낼 거야.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치를 거야. 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제는 굉장히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몇 달은 그냥 고생하신 것 같아요. 평가원이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역대급 제도 변화인 만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는 의도가 매우 좀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기도 굉장히 편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놀라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돼서 긴급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예시문항을 심층 분석하고 학습 기준 앞으로 통합과학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과목이고 또 계열 공통이죠. 무늬과 구분이 없는 시험 체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된 만큼 그 과목의 성격 그리고 출제 유형 트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수능 통합과학의 비의 관점 저의 관점을 실어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찾아보시면 메가스터디 예비 고1 예비 고1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설명회 영상이 아직 보존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요약을 해드리고 중요한 점들을 짚어드리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제가 올렸던 그게 7월 말경인데 7월 말경에 제가 올려드렸던 설명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 30분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제가 이제 7월 달에 시행됐던 예비 고1 설명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의 변화 1호 개정 교과서와 이번에 이제 개정된 2, 2개정 교과서의 큰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새롭게 추가된 단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전체 대단원이 6개로 구성돼 있지만 2, 3, 4, 5 단어는 과거 1호 개정 통합과학과 거의 유사합니다. 몇몇 내용들의 어떤 서술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몇몇 주제가 탈락된 점들 이런 점들을 빼면 거의 비슷하고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1단원과 6단원이 추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1단원과 6단원의 성격은 전통적인 과학과목의 분류 무라생지 어느 과목에도 포함될 수 없는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1단원과 6단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합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특정 꼭지 교과서의 어떤 특정 주제를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과학의 과목 분류 물화생지를 적어도 2개 이상은 엮어서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소재를 다루려고 했던 그 통합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되고 많이 반영된 교과과정이다 하는 교과과정상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고 만일에 신유형 문제 기존에 없던 신유형 문제가 개발되고 출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실제 예시문항을 보니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엄청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도 어제 12문항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문항도 이건 물리 문제야 또는 이건 화학 문제야 이건 생명과학 문제야라고 특정 단일 과목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문항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거의 80% 이상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원 2개 이상의 소재 2개 이상의 개념 전통적인 과목 분류로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묶어서 출제하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수능 과목으로서의 통합과학이 지정된 이유 평가원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으로서 계열 공통 모든 학생들이 필수 과목을 응시하는 수능 과목으로서 통합과학은 그 지정된 취지를 이 예시문항에 반영하고자 했다. 앞으로 이렇게 출제하겠다. 왜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명과학 따로 지구과학 따로 가르치고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느냐 통합해서 출제하느냐 그 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어제 예시문항 발표 때 평가원이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트렌드가 기본으로 깔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명과학 따로 지구과학 따로 열심히 해서 기초와 심화를 충실히 다지면 그것들이 모여서 통합과학에서 일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100% 맞는 말도 아니다. 학습에 있어서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는 거 그건 내신에도 적용되고 수능에도 적용되는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성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두 번째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유형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저희 출제팀과 저희 연구진들이 꽤나 오랫동안 공들여서 신유형 문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저희는 개념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몇 개의 예시를 좀 들어드렸어요. 지금의 시대 트렌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수능들을 보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은 아예 응시를 안 하죠. 이 20계열, 자연계열 학생들만 응시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선택과목제라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최근 한 20년간의 출제 트렌드는 이런 것이었어요. 과학 지식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본인이 선택한 수능 선택과목에 대한 물리학을 선택했든 생명과학을 선택했든 지구과학을 선택했든 선택한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자료해석형 문제 실험탐구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학습했어야 될 부분과 변별 포인트는 문제 해결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유형에 또는 특정 상황에 문제를 누가 효율적으로 잘 풀어내는가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의 그런 문항들이 주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세부 유형을 분류하자면 말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는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개념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까지 효율적으로 풀어내느냐라는 부분 문제 해결 능력의 방점을 찍고 평가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변할 거다. 시대변화상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잖아. 컴퓨터 기술, AI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들도 뭐 채찌 PT 같은 거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간단간단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과학 지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물어보면 꽤나 높은 정확도로 꽤나 효율성 있게 지식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영역, 사회의 영역, 학습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침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이거죠. 뭘 문제를 잘 풀어내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 그게 자연현상이 됐든 사회현상이 됐든 어떠한 유효한 질문을 던져내느냐 유효한 질문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걸 AI에서는 프롬프팅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깔아주는 거예요. 결과는 깔아주고 이러한 탐구를 수행한 이후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인식해야 되느냐 기존의 어떤 문제풀이 과정과는 사뭇 다른 그런 외에 어떤 문제인식이 되게 중요한 문제 물론 또 자료의 변환, 자료의 해석, 일정한 결론 도출과 일반화 그러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는 자료 기반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예전에는 지식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런 어떤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특정 상황 특정 자료의 문제를 누가 더 잘 풀어내느냐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주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통과의 여러 소재들이 있거든요. DNA도 다루고 중력현상도 다루고 산화환원이나 중화반응도 다루고 온난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광범위한 과학 소재 일반적인 과학 소재, 과학현상 또는 그런 탐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또는 실험을 제시하고 그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고 또는 표를 어떻게 그래프로 변환시킬 것인가 또는 실험 상황을 어떻게 그래프나 표로 요약할 것인가 자료를 변환하고 또는 그래프로 정리된 또는 표로 정리된 실험 결과의 어떤 일정한 자료에서 일정한 규칙성들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몇 가지의 규칙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세운 가설 그런 것들을 검증해내고 일정한 결론 그리고 이제 일반화하는 하나의 결론을 일반화해내는 그런 능력 자료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느냐 자료 해석 능력 자료를 만들어내고 결국 자료를 변환하고 또 자료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끌어내고 그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과 규칙성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일반화해내는 그 자료를 보는 자료를 해석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엿보였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약간 이게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이게 20년 전 20년 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20년 전 수능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죠 수능 초창기 저도 수능 초창기 세대이긴 한데 수능 초창기의 수능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나 문제 해결력보다는 물론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통과 교과서를 열심히 팔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자료만 드립다 파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따 제가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는 좀 짚어드리겠지만 그 와중에도 자료를 보려면 당연히 이제 밑천이 필요하잖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순수하게 지식기반 그냥 외워서만 풀 수 있는 그냥 알면 풀 수 있는 또는 그냥 문제를 잘 풀면 되는 이른바 계산문제 일정한 결론만 도출해내면 되는 해결력 위주의 문제 그게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해석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해석능력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한 의미한 의미 있는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기 딱 좋은 시험이다 두 가지 측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과거처럼 공부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물리 문제를 잘 푸는 거 화학을 열심히 파면 화학 문제를 잘 푸는 거 이런 단순한 차원의 공부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과학은 얼추 물화생지로 구성돼 있으니까 물리 잘하고 화학 잘하고 생명과학 잘하고 지구과학 잘하면 다 모여있는 통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전 같으면 통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통과는 결국 뜯어보면 물화생지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물리 열심히 화학 열심히 생명과학 열심히 지구과학 열심히 선행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파면 뭔가 비교 우위가 생기고 심도 있는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해결력이 생기고 그래서 너네들의 시험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어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한 얘기는 예전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물론 수능 과목도 아니었지만 내신 시험에 어느 정도 통용되던 얘기였고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과거 제도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 과거 제도에서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물론 1학년 때 필수 내신 과목이긴 합니다만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 제가 설명회 때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설명회 때도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재량을 마구 활용해서 마구 남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차피 얘네들이 나중에 수능 볼 과목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니까 통과에 들어있는 물원과 겹치는 부분 화원과 겹치는 부분 생원과 겹치는 부분 지원과 겹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통과도 애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해주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좋은 마음이었겠으나 정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취지에 맞지 않는 수업과 평가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과를 예전 같으면 학교 시험 잘 보려면 통과 자체만 순수하게 열심히 공부하기 보다는 통합과학의 취지에 충실하여 학습한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실에 좀 잘 기대서 물원 화원 선행하고 들어온 애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었다라는 거야 예전 제도 하에서는 하지만 절대 이젠 그럴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시문항도 나오고 이게 수능 과목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 필수 과목인 만큼 이제 선생님들도 예시문항과 닮은 문항 단순히 내신을 운영하고 수업하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도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어차피 이건 내신으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에 또 봐야 되는 그리고 모두가 봐야 되는 과목이 되다 보니 수능에 맞게 통합과학의 본디 취지와 수능이라는 제도 하에서의 통합과학의 성격과 위상에 맞는 문제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각종 출판사와 참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범람하겠죠 그런 참고서들도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스탠스가 수능에 맞게 평가원이 강조하는 취지에 맞게 또 이번 2.2 개정 통과의 취지에 맞게 다시 말하면 본디 성격으로 되돌아갈 거다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는 결코 이제 별개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수능은 몇 문항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30문항에서 40문항 사이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은 해봅니다만 내신은 4차례 시험을 치르다 보니 4차례 시험 치를 때마다 25문항에서 30문항씩 출제하다 보면 같은 교과서에서 내신은 한 100문항 출제하는 거고 수능은 그거에 한 3분의 1, 4분의 1만 출제하니까 디테일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죠 좀 더 지엽적인 것까지 대신은 좀 더 깊이 있는 것까지 좀 더 암기지향적인 문제까지 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코어는 동일할 거다 그 코어는 동일할 거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게 강조하면서 굉장히 탐구 과정 과학적 탐구 과정의 설계와 또는 변인 설정 또는 결론 도출 자료 변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학 지식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든 전체적인 자료 해석 능력이 강조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예시문항들은 거의 80% 이상이 문제 해결력보다는 자료 해석 쪽에 방점을 찍은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 안내를 좀 디테일하게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풀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풀어드리는 거는 제가 차차 연재를 할 겁니다 문항별 비교 분석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를 좀 덧붙여서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TCC 영상 캐스트 영상들을 계속 올릴 텐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원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어렵게 교과 내용을 잘 담고 머릿속에 담고 이해하여 이게 예전에는 이걸로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평가원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행동 영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과학을 대하는 가치 과학적 사고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 이건 사실 뭐 시험에 담기는 좀 쉽진 않아 과학의 심미적 가치 유용성 감수성 창의성 윤리성 사실 아직 뭐 선다형 시험으로 출제되는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요소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통합과학을 음시과목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그렇죠 이런 가치를 구현해 주고 싶고 이런 가치 과학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와 일정한 어떤 감수성 감각 이런 것들을 구현해 주고 싶다 이 교육과정과 제도를 통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건 결국 과정과 기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행동 영역으로 묘사되던 거야 그렇죠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또는 가설을 설정할 것인가 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 낼 것인가 또는 다양한 어떤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해석할 거냐 대부분 행동 영역이지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런 지식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칙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확립이 된 건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는 어떤 특정 업종에 종사하면서 어떤 문제를 인식했다 그게 과학적 문제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설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걸 검증하기 위한 변인의 설정 조작적 변인의 설정이라고 또 어렵게 표현을 해요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탐구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탐구를 설계할 거냐 또 탐구를 수행하고 나면 결론들이 나오잖아 실험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표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정리하고 일정한 규칙성들을 추출해낼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일반화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한 걸 가지고 일반화하여 가설을 검증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걸 탐구 과정에 있어서의 행동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주된 평가 요소로 대거 올라왔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예전 수능에서도 절반 이상의 문항은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좀 더 세분화됐어요 세분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세분화됐는지를 보세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똑같죠 과거 1호 개정이나 2호 개정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수행할 거냐 실험을 할 거냐 검증을 할 거냐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 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실험 결과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가 과거의 어떤 두루뭉술한 행동 영역으로 제시가 됐었다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료를 어떻게 모을 거야 표나 그래프를 어떻게 상호 변환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석하여 또는 그래프 또는 표를 통해 일정한 유의미한 결론을 추출해 낼 거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했고 놀랍게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다 말장난에 거의 가까웠는데 문학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출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해석 능력과 분석 능력을 디테일하게 평가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혔어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던 부분이죠 일반화하는 생소한 자료를 제시하고 물론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습니다만 생소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유추하고 추론하는 추론형 문제의 출제 가능성도 이번 예시문항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죠 자료를 수집 변환 해석 그리고 그 몇 가지의 유의미한 규칙성들 특징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일반화해내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대표 예시문항 몇 가지는 제가 나중에 해설도 해드리고 또 심층 분석도 해드리고 또 유사문항도 제시해드리고 예상문항도 제시해드릴 텐데 몇 개만 맛을 좀 보면 이런 문항 이런 문항은 알아도 틀리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봐 지구 및 생명현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어떠할 거야 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가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호상 철광층의 형성과정을 조사했고 식물의 광합성 과정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예요 산화해모글로빈의 형성과정 화학반응식으로도 제시를 했고 조사를 했어 뭘 조사했냐면 열의 출입 여부를 조사했어 근데 함정이 있어 이건 안 나오고 방출 방출만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대충 보면 아 지구 및 생명현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방출되나 열이 방출된다 라는 결론을 검증하고 싶었던 건가 안 그래도 좀 낚시를 했죠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대충 읽으면 열이 방출되고 방출됐으니까 이 반응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열이 나오나 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두루뭉실하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 틀린 거죠 흡열 발열 반응의 관점에서 보면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방출 방출이면 이건 굳이 얘기하면 방출 방출이 아니라 흡수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기 보다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말 그대로 흡수 방출하는지 조사니까 열에 출입이 일어난다가 조금 더 적합하겠죠 열에 출입이 일어난다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음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져요 예전처럼 뭔가 실험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서 결론만 도출해라 가 아니라 결론을 제시하고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고 가설은 옳다라고 힌트까지 깔아줬잖아 가설이 옳다가 되려면 방출 방출 방출만 있었어야지 그 실험이 잘된 실험인지 안된 실험인지를 떠나서 맞잖아 평가를 할 때 그 실험이 틀린 실험일 수도 있어요 실제 알려진 사실과 근데 이거는 이 탐구 과정 자체에 세운 가설은 옳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내가 세운 가설은 발열 과정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열의 출입 일반적인 열의 흡수 출입 에너지의 출입을 전체적으로 가정해놓고 실험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함정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식적인 부분들 산화환원 과정에서의 전자의 이동이라든지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들도 꼼꼼하게 묻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구조들을 좀 이해하고 의도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온난화가 진행되면 그렇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난화가 더 심화된다라는 정도의 과학지식은 교과서를 공부하면 다 아는 부분인데 탐구 설계를 변인 설정을 잘 해서 탐구 설계를 한 거예요. 결론은 깔아줬는데 도대체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어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구분해야 돼요. 탐구 설계와 수행 과정에서의 이건 결론은 제시한 거죠.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실험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험 설계 과정상의 차이점을 잘 보고 결국 이 실험이 어떤 과정이고 이 실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행된 실험의 결과인지를 매칭시키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도 일정하게 도출해야 됩니다. 복사 평행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역과 니은 시험의 차이, 기역과 니은 결과의 차이를 유발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또 구분하는 탐구 설계, 탐구 수행, 결론 도출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만 교과 지식 하나를 떨렁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탐구 설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 지식적인 거죠. 과산화수로 분해된 산소는 공유 결합물질이 아니라 이건 알아야 풀리는 문제인 거고 이런 거예요. 이 실험과 이 실험을 비교해야만 이 가설이 검증될 거야. 이건 이제 변인 통제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겁니다. BTB 용액이 액성을, 결국 이제 용액의 어떤 산성, 염기성, 중성, 이런 액성을 판단시켜주는 지시약이다라는 조건과 함께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둬야만 이 가설이 검증될 건지, 실험을 어떻게 설계해야만 이 가설이 검증될 건지에 대한 어떤 탐구 과정과 설계와 관련된 문제, 역시 어떤 일정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약간 좀 뛰어넘는 자료 해석의 기술이 필요한 문제들을 대거 출제했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문제랑 유사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런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자료 변환,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 그래프에 드러나는 어떤 일정한 규칙성들을 읽어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느낌상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국어시험의 비문학 지문 해석과 좀 유사해요. 이런 지식이 교과서에서 어떤 내가 얻어진 지식이어서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제시된 과학 지식 또는 과학 데이터들을 서로 상호 변환하고 그 변환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다는 거죠. 아까 거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당연히 기본 코어는 당연히 과학 지식, 교과 지식입니다.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뜯어보면 물화생진이 물리 열심히, 화학 열심히, 생명과학, 지구과학 열심히 따로따로 심도 있게 공부해서 합쳐놓으면 그게 통합과학이야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이고 교과서 구성 자체도 하나의 소재, 하나의 공통성을 갖는 소재 안에 물화생지 지식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그 그릇 안에서 교과서의 설계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를 읽어나가고 자료를 해석하는 로직이 필요할 거예요. 무조건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일견 드는 생각은 자료를 많이 보면 되겠지. 물론 많이 보는 걸 추천드리죠. 많은 양의 자료를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방법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탐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과학적 사고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성, 나의 원칙, 자료를 보는 원칙들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해석 툴들을 충분히 연마하고 익혀야 된다. 교과 지식 이외에도 일반적인 과학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일반화해내는 몇 가지의 원리와 원칙,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대충 첫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개념 수업에서 또는 여러 문제풀이 수업, 자료해석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려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원래 취지는 급작스럽게 발표된 예시문학.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책자로 다 다운받게 돼 있으니까 pdf 파일로 받아서 출력까지 해서 이런 문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예전과는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셨겠죠. 문항수는 몇 개냐, 배점은 몇 점 그건 좀 아쉽게도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긴 했는데 어쨌든 문항수나 배점은 좀 부수적인 거잖아. 굉장히 어느 때와는 달리 평가원이 아심차게 굉장히 거의 설명의 자료집에 준하는 해설서를 발간을 해서 발표한 만큼 조금 더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념 수업을 한다든지 개념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질 내신 대비 수능 대비에 있어서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부분들에 유의해서 우리가 평가원이 강조하는 또는 교육부가 강조하는 이익계정통합과학의 취지와 이 제도 변화의 취지 그리고 변화되는 트렌드 그리고 예상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공부할지를 좀 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연구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예시문항 분석 그리고 예상 저는 이제 분석도 분석이지만 여기에 예상이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7월 설명회 때도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예시문항이 그게 잘 녹아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여기 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 해석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도 가능성들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좀 이런 분석 영상 및 예측 영상들을 좀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충분히 내신 대비 또는 그 향후에 있을 수능 대비까지 첫해 수능은 늘 괴롭습니다. 기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더듬더듬이라도 계속 트렌드들을 예상해 가면서 약간의 과잉학습도 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학습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부분은 전체 12문항의 예시문항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봤을 수도 있고 미리 맛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팁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들을 좀 곁들여서 시리즈로 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